김정준 기상캐스터 첫 번째는 공부를 하셨고요. 왜 이렇게 기대만 1번 거기서 이런 식품을 하라고 콘셉트야? 다들 이런 거를 익숙해지셔서 반응을 안 해도 그냥 행복하세요 다들. 너무 소홀해졌고 나는 서운하고. 가자 준비해야지. 지적은 어려워. 안 나왔다. 아동 실종 사건요. 아동 실종 사건요. 아동 실종 사건요. 아동 실. 아동 실. 왜 내 것이요. 내가 되게 이상하다는 걸 스스로 알았는데. 계속 기계처럼 하고 있는 거야. 그만해 그만해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장을 먹을 필요 없다고. 들었잖아. 시원하게 하세요. 시원하십니까. 냉장고 이렇게 싸가면 안 됩니다. 지야. 아악. 아악. 저기가 아무리 떠더라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앞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. 진짜. 제가. 많은 웃음과 흔들민들의 소스를. 그리스도 불구하고. 그래서. 그만 말해 그만 말해. 그렇게 인사해주세요. 안녕. 누구야. 우리는 크림이나. 잠깐 잠깐 마. 다행이다.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